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바하에서 만나 뵀을 때도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파멸을 응원하러 와주셨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? 사바하에서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는데 장재환 감독님에게도 오늘 큰 응원을 맞으신 것 같네요 주원도 바라봐 주시고요 와 오늘 이 영화와 느낌이 정말 딱 잘 맞는 우리 배우 이재희씨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2024 스크립 유망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019년 장재환 감독님과 사바하를 통해 오늘 그 느낌까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재희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씨 아 오늘 올라오는 느낌마저 영화와 화려한 것 같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사바하에서 극복이 아직도 잊혀지 않았는데 장재환 감독님에게도 오늘 큰 응원을 맞으신 것 같네요 하세요 주원도 바라봐 주시고요 와 오늘 이 영화와 함께 기계 2번 다 잘 만든 우리 배우 이재희씨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는 스크립 1번 다 운한 게 맞죠 이게 영웅이 맞죠 3번 다 Ferg 시네베이 맞죠 10초 더 편집하고 10초가 보냈다 그리스마스 글쎄 5초 생방원의 첫됐어요 5초 Monday 시스템 4초 구멍 2018 80초